합주란 각자의 소리를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물론 결혼도 같은 원리겠죠 다만 저는 오직 지휘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제 지휘에 따라주셔야겠어요 지휘자란 무대의 관리자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저를 조명 밑에 몰아서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실 심산이셨다면 그래요 칭찬해드리죠 잘했어요 신부 네키티아 인사드립니다 연주에 맞춰 함께 걸으시죠 연주자를 불러오죠 고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로군요 우리 예식의 피날레예요 만족스러운 결혼식이로군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매일 당신께 어여쁜 선우를 들려드리죠 열렬한 한우성이로군요 새로운 마음으로 입장할까요 제 손발이 되어줘요 더 심취한 한우가 필요하겠어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행진을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네 당신이 내민 손이라면 기꺼이 잡아드리죠 앞으로 함께하는 여정을 지휘할 당신을 기대하면서요 이해가 Π seemingly 많이 됐어요 무엇인가요 전 수의 yes 정부분 나눌 약 넘 herself 러 Veron 부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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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